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할인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결합 할인을 다양화하고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있고 알뜰폰 업계는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입니다. SK텔레콤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통해 10여 개의 결합 상품 이용이 가능해졌고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하는 휴대폰 결합 시 회선당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알뜰폰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인 만큼 힘주기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콜라보레이션 아이템을 모아놓은 불티나 마켓을 열었고 KT는 달달 혜택으로 매달 새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요금제 다양화에 나서며 가입자 확대에 나섰습니다. 낮은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다 제휴 요금제를 통해 혜택 제공에 나선 겁니다. KT 앤모바일과 스카이라이프는 밀리의 서재와 협업한 요금제를 통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고 U플러스 U모바일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